V.O.K. 제 convin성 콘서트 2회차 콘서트를 하고 최근 들어 4천 9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너무 좋았나는데요 연별 불가 죄송합니다 어어즈 시상식이 있었던 날인데 그 함성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아.. 내 꼴을 보자 혹시 컨텐츠는 분리에만 있겠습니까? 게트업 연구 중에서 게트업 연구 중에서 잠시만요 아트업 연구 중에서 바다 한 번 깔고 보고 있는 우리 팬들이 뭔가 이렇게 올라온 사실 온 것 같아 뭐.. 근데 한 그런 일 탐나?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전 그래서 요리했어요 그 함성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날인데 뭐야 정부가한테 전화하는데 그 정부가 인간한다고 봤어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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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